아, 좋아요. 하하하. 모두 마법을 조금씩은 알아야 하니까. 흙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공중 제비를 돌 수 있죠. 주문만 외우면 새처럼 날아요.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. 무섭은 상대 만났을 때에는 나무 위에 숨을 수 있고 멀리 보내거나 근육을 키우면 차마 쉴 여유도 생겨요. 옷에 묻은 얼룩도 쉽게 지을 수 있죠. 위험이 다치면 피할 수 있어요. 돈이 다 떨어져도 빌리지 않고 그냥 지갑을 열면 돈이 나와요. 마법만 배우면 걱정이 사라져요. 당신의 삶을 우아하게 만들죠. 이렇게 변한 인생 얼마나 좋아요. 뭐든지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인생. 유명해지면 친구들이 많아져요.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살 수 있죠. 항상 꿈꿔왔던 인생을 살아봐요. 멋진 영웅이 되어 인기를 누려요. 마법만 배우면 걱정이 사라져요. 당신의 삶을 우아하게 만들죠. 이렇게 변한 인생 얼마나 좋아요. 뭐든지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인생. 마법 같은 인생. 마법 같은 인생. 우아하게 만들어진 토 orch fundeditu. 아빵과 함께任 당한 인생 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